야구를 연습을 하는거에요. 야구를 연습을 하는거에요. 내가 전철도관데요. 라면이 전철도관에요. 요게 500원? 요게 얼마 500원? 여기 들어가도버섯. 여기 나가고 여기 나으면 그냥 오배원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고 보이나 할인 게이밍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다 왜요? 누르는 타이밍이 좀 예민해 지금 5월씩 걸리고 있고요 이것은 내 이름이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수고가 너무 많으니 수고가 너무 빠른 아 5. 5. 5. 이거 한번만 더 해봅시다 그냥 빨리 놔둬도 해봅시다 안되네 잘 아무 데도 간거지 이렇게 안될지 그냥 뻔치기 나야되니까 요시사고 한번씩이나 하고 알고있습니다 뻔치기 한번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칭하고 육천원 모으면 음식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천원 모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천원 모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데 돈 모아서 마무리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22시 48분이라고 현지시간이요 못갔죠 거의 735원 모았구요 745원 모았구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야구장이 이렇게 있고 야구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안가구요 여기에 남영역이 있습니다 이 반패라면은 얼마인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합이 원조기 천원 이제 못있으면 다 되거든요 820원이니까 180원만 넘어가서 주문하고 Seoulteens 이름댄 że miles Woo mother 225배 cz 225배 자 어쨌든 915원이 됐습니다. 955원 남영역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25만 모인한 장면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이고 여기 같은 조금 하고 나는 여기 앉겠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게 음식마다 다 달라요. 김밥을 10분 동안 먹어두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저번에 가면 여기 나가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러스틱 크림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인이 없나요? 여기는 여기는 주인이 없나요? 여기는 주인이 없나요? 없으면 나중에 주인이 생기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